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나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정말 쓸데없고 헛된 짓들이 참 많았다고 느낄 때가 있다. 괜히 헛짓했다라는 생각이 이제야 들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 굉장히 허탈하다. 그것에 쓴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도 썼을 수도 있으니 말이다. 대신 좀 더 건설적인 것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피 같은 돈을 쏟아 부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든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쓸데없고 헛된 것들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원래 인생이 그렇지만 나이 60이 넘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질없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사는 것.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입어도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이 하는 뒤 얘기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무난하게 유행하는 옷 사서 매번 입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만 한다. 우리는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다.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 하지만 우리들이 강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들 제 코가 석자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다. 우리를 대상으로 뒷담화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냥 그때뿐이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쓸데없기는 마찬가지다. 연예인 근황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두 번째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을 하며 사는 것.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한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털컥 차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 봐 또 걱정을 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 안 돼서 망신당하고 또 다 망하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진다. 밑도 끝도 없는 이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다 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 입을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별의 별 걱정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다. 하지만 자식이 결혼해도 이 병이 낫지 않을 것이다. 근본적인 마음 문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똑같이 노심초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에 부질없음을 많이 이야기한다. 물론 남편들도 은퇴하는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나갔지 않아서 알아주기는커녕 원래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이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자식, 배우자, 친구,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한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말 것이다. 세상은 착하게 대해주면 바보로 본다. 네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등학교 때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부모님이 그렇게 공부하라 얘기할 때 말 좀 들을 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봉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그때 그거 말고 부동산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지 말 걸. 그때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 걸. 그때 부모님에게 효도할 걸. 이렇게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온통 후회할 일들밖에 없다.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러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오늘의 하루도 결국 나중에 후회할 날들 중 하나로 만들어가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 묶여 살아봤자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다.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우는 것.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신을 상대가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원대간대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려 2판 4판 끝까지 가보자며.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공격태세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없인 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 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마음도 딸려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그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 상태로 몰고 간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또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도 한다.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애처로움도 깔려있다. 이런 대치 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기도 한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된다. 가엾고 불쌍한 인생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눈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이다. 사실 그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몽총한 짓이긴 하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이 다섯 가지의 쓸데없는 짓들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든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지럽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점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하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이 다섯 가지로부터 벗어나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매진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